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조사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도 오늘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간조사 단위로 봐도 30%대로 갔었는데 일간조사는 20%가 있었지만 리얼미터도 오늘 20%대가 나왔습니다 주간 집계에서 자란다가 33.1%라고 잠시만요 이건 지난주 거군요 이번 주간 집회에서 보면 리얼미터도 20%대를 기록했어요 리얼미터에서도 처음으로 20%대로 KSY에서는 부정이 70%를 처음으로 돌파하고 지난 주말 결럽 조사는 24%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0%대가 고착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대 이상을 조사해봤더니 부정평가가 67.8%고 긍정평가가 29.3% 그래서 30%대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두 조사 지난주에 결럽까지 보게 된다면 20%대가 계속 고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구사 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마이티비 정말 고마운 방송입니다 22만? 123만 죄송합니다 200만 명을 너무 아직 안 됐습니다 122만 돌파하셨죠 123만 돌파하셨죠 123만을 돌파했는데 오마이티비가 일단 150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진걸 티비가 5만 명을 좀 만들어줄게요 어디서 가면 구독하기 좋아요 하도 들고 다녀왔고 구독하기는 목이 부러졌고요 좋아요는 리을 탈락은 봤는데 힐 탈락은 참 맞네 근데 좋아요 대충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마이티비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 뉴스 애독자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오마이 뉴스와 오마이티비는 또 단독 보도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윤근혁 기자가 보도해놓은 게 포탈 메일은 온라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동훈 일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진법사 관련 비리가 나오잖아요 청와대에서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잡아드리면 되는데 대기업에게 주의보를 줍니다 뭐 이런 정권이 다닌 주의보 나쁜 짓을 하고 다녀 권력을 사칭하고 다니는데 잡아드리면 되잖아요 어디에 주의보를 줍니까 지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니들이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역도 과학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니들이 돈 내고 조사받고 니들이 조심하고 니들이 돈 내고 치료받아간 것처럼 이제 좀 이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먼저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20% 떨어진다 다만 단발 가지 않을 거고 약간의 관망기를 거칠 거다 10%대도 곧 있으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전제는 이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고 이대로 간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의 조정기나 관망기는 거칠 것이다 갤럽 조사에서 24%지만 리얼미터나 케이스 오저에서는 20도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론조사 올라간 게 아니라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럼요 같은 조사를 봐야겠죠 그런 건데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공공요금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와중에 거의 11일 휴가를 가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주말 합치면 오일이라고 하지만 넨시 펠로시도 사실상 패싱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국이 앞잡이처럼 이야기해놓고 휴가 근데 그 기간에 보니까 연극배우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연극배우들 표정을 보니 굉장히 침울해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잔소리했거나 싫은 소리했거나 고압적인 말을 했겠죠 손흥민 이렇게 사태질하고 이리 와 하고 이렇게 이 회사 안 했거나 악수한 것처럼 저는 그게 오바랍이 되더라고요 가서도 또 지자랑하고 내가 검사를 해봐서 아는데 그랬을 것이다 표정을 봤더니 그러니까 표정이 그런 거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혼자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고 그러니 사람들이 정이 가거나 지지가 회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이 가장 어려운 와중에 국정을 아니 휴가 좀 연기하면 안 됩니까 낸시 펠로시 왔으니까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대책에 올인하면서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에 좀 나서야 되는 시급하지도 않는 대형마트 의무협 폐지하는 것으로 또 난리를 피우고 심지어 조작이어서 철회하는 소동을 불러일으켰죠 만 5세 이건 정말 전 국민을 들쓰셔놓은 거거든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해냈다 하잖아요 교육계가 진보, 중도, 보수의 갈등이 심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통합을 이뤄냈군요 그게 보면 노동 이슈, 부동산 이슈, 교육 이슈는 진보, 중도, 보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슈입니다 해법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통합을 해냈다 하잖아요 거의 찬성이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 찬성 여론도 저는 잘 몰라서 하는 여론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찬성이 어려운 내용이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아 이거 섣불리 내용이 잘못 나갔습니다 하고 얼른 부인하고 시정하면 되잖아요 네 이른바 간보기처럼 오히려 공론화를 지시하고 갔어요 효과가 떠나야 전에 공론화를 한 건 강행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반응은 신속하게 강구해라 그러니까 추진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휴가 중간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론화해라 이렇게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강행이에요 사실 공론화라는 것도 강행이에요 밀어붙여라는 거잖아요 설득해라는 거 그래서 마치 학부모들 만나서 설득하는 것처럼 학부모가 막 분노의 눈물을 터뜨리니까 막 눈물 닦아주는 제출하다가 손잡고 네 손잡고 너무 과다하게 잡으려고 손을 내민다 보니까 싫어요 뭐 이런 해프닝까지 발생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얼마나 힘들었냐고 우리 박순회 장관님 막 그렇게 막 공헌하게 아나 무인으로 오만방지하게 이야기하고 이보다도 훌륭한 장관이 어딨냐고 삿대질하고 갔잖아요 박순회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놓고는 또 의리도 없이 뭐 당연히 그만둬야 될 상황이지만 오늘 뭐 벌써 벌써 전격 사퇴식교처럼 이야기 안 나오는데요 사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도어 스태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심을 지키겠다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게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에 더욱 다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초심을 잘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90일 만에 드러난 총체적 난맥상과 국정 붕괴에 대해서 민주주의나 민생 평화 파괴 시도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부터 해야죠 저는 이 사람이 최소한의 도리나 여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넙죽저리로 오면서 지난 90일간 너무많은 혼성과 너무많은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을 처음 하는 거라서 저번에 지금 그런 말이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건들건들 들어와서 빠빠하게 지금도 실시 웃어가면서 사과 얘기는 없더라고요 저는 외모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태도 평가를 하는 거지 결코 여러분 우리 어떤 이슈를 평가할 때 외모 평가는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들건들 실실 뭐 이렇게 답할 때마다 뭐 뭐 하면서 이것은 그냥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지적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건성으로 답하는 태도 건들건들 답하는 태도를 고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결국 몇 가지 이야기 했는데 뭐 초심을 찾겠다 하나만 하는 이야기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 번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 지가 불과 2, 3주 전에 지지율 신경 안 쓴다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열받게 일일이 비하지 않는다 지지율 신경 쓰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네 니들은 지져라 비판해라 우린 신경 쓰지 않고 마위에 간다고 이야기해서 국민들도 열받게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 사책채용 여러분 사책채용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말하면 비선채용 비리채용 특혜채용 불법채용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터져나왔죠 지난주까지 휴가기간에 터져나왔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가 먼저다 진심에는 사자한테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마음을 열까 말까 아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오늘 도서탱도 최악이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다시 도와주십시오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기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뭘 도와줍니다 언론과 기자가 왜 국정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언론은 워치독이잖아요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하는 것은 들어가야 평가해주면 되는 거고 못하는 것은 역시 냉정하게 비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역시 민주주의는 국정은 언론인과 함께 갑니다 하면서 언론에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죠 이 사람아 이 대통령님아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도스티픔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잖아요 생방송대는 그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언론하고 유착관계 있는데 정치검찰 시험을 더 항상 언론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얘기를 돌파했는데 또 한 번 도와주라 언론인 여러분 그래요 눈에 언론인만 보이는 거죠 기자들만 기사만 잘 써주면 이 얘기가 극복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시민사회수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홍보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당의 잘못된 프레임 악의적인 프레임 언론의 잘못된 보도 이런 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언론에서만 좀 살살 비판하고 좋은 방향으로 써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앞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은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게 국정 운영이라는 게 우리 언론과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 다시 오랜만에 여러분을 뵀는데 많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기자들 질문 중에는 이른바 내부총지의 문자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또 진무실로 가버렸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또 궁금한데 국민들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그 태도 내용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국정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푹 쉬고 계신다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다는데 푹 쉬고 계신다는 답을 했잖아요 무슨 국정 쇄신책이나 인사 쇄신은 아니다 푹 쉬고 계신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일 많이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 90일간 오늘 도우스태핑은 8시 후반때 했지만 그동안 도우스태핑 보시면 9시 넘어서 했어요 집에서 나오는 거 그 집 앞에 시민들이 쉬하고 있잖아요 그 집분의 언론인들한테도 제가 물어보니까 항상 9시 넘어서 출근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우스태핑 9시 전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항상 항상은 아니고 대부분에 가깝게 항상 우리는 팩트체크를 잘해야 되니까 상당수 그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늦게 출근하고 그래서 교통 출근길에 민폐 끼치고 아니 새벽까지 출근해 유명한 교통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문제 해법은 새벽에 출근하는 거다 아무도 없을 때 그러면 아무런 민폐가 없다 경우에 문제도 없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경호 전문가가 늦게 출근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일정 몇 개가 있습니까 도대체 공개된 거 보니까 별로 비어있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경매에 시달려서 휴가 기간에 쇄신책을 구상 중이냐 그러니까 아니다 밀린 잠을 자고 푹 쉬고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만호세 무슨 국론회라고 그러고 오히려 국민들이 열받은 거죠 도대체 국민들은 너무너무 힘든 이때 시급한 국제난이 너무 많은 이때 차라리 민생을 살릴 비책을 강구 중이다 공구 중이다 그러면 푹 주무시고 계신다 하잖아요 연극은 보러 가고 술은 드시면서 넨시 펠로시도 안 만나고 이런 계속되는 겁니다 은희가사 다시 정리합니다 국민들 눈치 안 보겠다 언론인들 도와주세요 야당 탓 언론 탓 박순혜 야당과 언론의 부담 공교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보다 더한 장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자른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 내부 총질 네 그 바쁜 와중에 국정회에 올인하는 와중에 야당 여당 내부에 개입해가지고 사실상 권성동 윤회가나오 짜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는 공작의 당사자다 그래요 심지어 그게 강기훈 자유의 새벽당 대표회가 나누고 봤을 때 굉장히 깊숙이 뭔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까지 심지어 알고 싶어하는 질문인데 네 지가 곤란한 건 답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국민을 개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이제 안 바뀌고 있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 국정 전환을 하려는 것인지 이게 와닿지 않는다 쇄신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과는 100번 양변 사과를 안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셨으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무슨 추상적인 말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부터 올인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주가폭락, 고용폭락, 공공요금 급등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열받게 한 비선채용, 비리채용, 특혜채용 불법채용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만 5세 치약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이던데 이런 문제에서부터 성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이대로 가면 이번 주에 20% 초반대 급진적인 다른 조사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 10%까지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반성과 쇄신이 있어야 올라가죠 그리고 꼭 해야 될 답변 꼭 해야 될 이야기랑 꼭 해야 될 답변은 언론인들과 국민들을 쌩까고 이른바 쌩까고 개무시하고 휙 들어가 버리는 건데 도우 쇼트핑 뭐 하랍니까? 박수혜 부총리가 많이 경질 낸다 물러나게 된다 이것도 큰 도움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것도 결국은 이준석 토사고평하듯이 본인이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부당했느냐 일 잘 아십시오? 본인 그리고 만 5세 치약을 박수혜가 혼자 결정했겠습니까? 업무 계획보고가 있었죠 그건 윤석열 집단에서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이걸로 한번 국정전환하자 분이 뭐라고 하자 이런 계획을 짠 거잖아요 그래서 음모론도 나와요 김건희 국민대 표절 문제없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스탄 시점에 숙명여대에도 조사하고 있는데 정치권 압박이 있다라는 조사도 결과도 있었죠 이제 좀 있으면 한동훈 일관의 연세대 조사 착수 이야기도 제가 할 건데요 본조사 착수 이야기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통급 이슈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느닷없었거든요 하나도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형마트 의무 위협 10년간 그것도 이명박 제가 존경한다는 자기가 좋아한다는 이명박 제일 쿨했다는 이명박 정권에 만든 제도 그걸 어떻게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우냐고요 1순위로 내세운 거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조작된 거지만 그 다음에 만호세치하고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 종합회고 했을 때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고 싶어하는 경찰국 신설에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100번을 양배도 방금 말한 이슈들은 차분히 여론 수렴도 하고 각기 의견을 드려야 될 이슈들이잖아요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